Kite의 시스템에서 스왑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럭인합니다. 럭인 성공한 후 회원 화면입니다. 스왑하기 위해 스왑 클릭합니다. 팩 구매할 때는 TIS를 USDT로 스왑해야 합니다. 출금할 때는 USDT를 TIS로 스왑해야 합니다. VALUE 섹션에서 스왑할 걸 출연 가지를 입력합니다. FROM 섹션에서 기존 것 종류를 입력합니다. 투 섹션에서 스왑 후 받을 것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왑 Now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스왑 성공하라고 표시할 겁니다. 또한 스왑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스왑 히스토리를 클릭합니다. radar가 Deutsch eingec pour la scrunch 좋습니다. 그래서 스왑의 시스템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선전한 후회원 화면에게 지를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